한양대 학교 사회혁신센터 한양대 학교 사회혁신센터에서 매년 주최하고 있는 수술벤처 뷰티캠핑은 한양대 재학생과 해외 학생이 같이 팀 매칭을 해서 수술벤처를 창업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보통 창업 실전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멘토분들과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마지막에 아이디어 컴퓨터션이라는 실전 대회를 통해서 뽑힌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추후에 지원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다른 지역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마지막에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런데 참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전 전 직장에서도 한양대학교하고 아시오카 유으로 관련해서 일을 했었고 이번에는 부스트 캠프를 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작년 이번 5월 달랐고 이번 9월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진짜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풀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먼 미래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올 어린이라던가 또는 고등학생이라던가 또는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과 같이 뭔가 해가면서 여기 또 한양대 주변에 있는 성수 등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에 저도 뭔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학생들도 다른 분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 대해 통해 특별한 경험으로 인 tenemos 건설에 대해 볼 수 있을 때 좋습니다 I think they love their works. They are very different. Every country, I mean, every person has different personalities. Everyone has strengths and weaknesses as well. And I think that the mixture is really good today. Hanyang Innovation Center is working hard for this social venture investment and develop the students and engaging students to the social issues, 그래서 당연히 한양 이노베이션 센터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